3월은 이제 SAT 볼 학생들은 다 보고 원서도 끝난 시점이라 그때가 시험이 제일 쉽다던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 김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시작된 테스트 옵셔널 입시 과연 얼마만큼의 변화를 불러일으켜 왔는지 정확한 통계를 통해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통계의 수치들은 college board에서 직접 낸 통계들이며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서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SAT가 몇 월 몇 월에 있는데 도대체 몇 월에 보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역시 간단한 통계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비중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SAT를 본 총 학생의 수는 대략 220만 명 2020년에 SAT를 본 학생 수 역시 대략 220만 명 차이가 없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 아시안 학생들의 비중은 어땠을까요 2019년에 SAT를 본 아시안 학생의 수는 대략 22만 8천 명 SAT를 본 총 학생 수의 10% 정도였으며 2020년에 SAT를 본 아시안 학생의 수는 대략 22만 3천 명 이 역시 SAT를 본 총 학생의 10% 정도였습니다 5천 명이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의 비중으로 봤을 때 같은 10%의 통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무엇인가 SAT를 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전에 비해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백인의 비율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SAT를 본 총 백인 학생은 대략 95만 명 시험을 치른 총 학생들의 43%였고 2020년에는 대략 91만 명 전체적인 비중에서 41%였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된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미국이니까 결국 백인들만 신나게 뽑았겠구나 라고 단정짓기에는 충분치 않은 통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과연 점수는 어땠는가 전체적인 통계부터 보시겠습니다 2019년 데이터입니다 2019년 전체의 평균 점수는 1059점 2020년의 평균 점수는 1051점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9년 시험을 치른 총 학생들 중 7%가 1400 이상을 받았고 19%가 1200에서 1394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20년 데이터입니다 총 학생 중 1400 이상이 7% 1200에서 1394의 점수가 19%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체의 통계를 보셨고 이제 아시안 학생들의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아시안 학생의 평균은 1223점 2020년의 평균은 1217점 이 역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9년 SAT를 본 아시안 학생들 중 25%가 1400 이상을 받았고 32%가 1200에서 1394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전체의 통계보다 확연히 다른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의 통계에서는 고작 7%가 1400 이상을 받았지만 아시안 학생들로만 따로 통계를 냈을 경우 4명에 1명꼴로 140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2020년은 어땠을까요? 아시안 학생들 중 24%가 1400 이상을 받았고 32%가 1200에서 1394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확연한 차이가 없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무엇인가? 아시안 학생들 또한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코로나 때문에 SAT를 안 봐도 된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학생들은 똑같이 SAT라는 시험을 보았고 그들의 평균 점수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SAT는 안 봐도 된다가 아니라 좋은 대학을 지향하려면 SAT는 무조건 보는 것이 맞다 많이들 전공별로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간단하게 전공별로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2019년에 SAT를 본 학생들을 전공별로 나눈 통계입니다 1위는 의료전문직, 2위는 비즈니스, 3위는 엔지니어링, 4위는 생물학 관련 그리고 공동 5위로 언디사이렛 및 예술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통계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 2019년과 같은 트렌드였으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2019년 7%의 언디사이렛에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언디사이렛가 9%로 조금 올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평소에 자주 듣는 질문이 있는데 원장님 저희 애는 아트스쿨을 보내고 싶은데 시험 점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방금 보신 통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카더라 카더라 하길래 제가 정확한 통계를 통해 SAT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어수선한 소문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렇듯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는 데이터들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과연 SAT를 몇 월에 보는 것이 제일 좋은가?입니다 매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어디서 이런 소문들을 듣고 오십니다 원장님 제가 듣기로 8월, 10월은 여름에 SAT를 공부하고 시험 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시험도 제일 어렵게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혹은 3월은 이제 SAT 볼 학생들은 다 보고 원서도 끝난 시점이라 그때가 시험이 제일 쉽다던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에는 Curve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한국어로 제일 가깝게 해석해 보자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특정한 날짜의 SAT 시험이 평소보다 조금 더 어려웠을 경우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평소보다 낮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Curve를 통해 그 점수를 상향 조정하게 되고 반대로 평소보다 문제들이 더 쉽게 나왔다면 그만큼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점수를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들이 평소보다 더 어려웠다면 그만큼 틀릴 때마다 깎는 점수가 덜 할 것이고 시험 문제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쉬웠다면 한 문제를 틀릴 때마다 깎아먹는 점수가 더 많을 거라는 뜻입니다 한 예로 제 학생 중 2018년 6월에 SAT를 본 학생이 있었는데 수학 섹션 총 58문제에서 딱 두 개를 틀리고 점수를 750점을 받았습니다 두 개 틀린 걸로 50점이나 깎인 셈이죠 이 당시 때 중국에서 건너온 시험지를 미리 다 알고 있던 학생들이 수두르기 미국에 와서 시험을 치른 일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평균 점수가 너무 높아져서 다른 학생들이 커브로 많은 피해를 본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자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교육 전문가 랍시고 학원 등에 앉아 있으면서 제대로 된 통계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습니다 온라인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런 공부들이 귀찮기 때문이죠 이런데도 그저 남들이 이야기하는 카더라 카더라에 휩쓸려 다니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